드디어 완성했어요 내 채널에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2개의 모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채널의 정체성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여러가지 하니까 일단은 뜨개질은 이야기꾼의 뜨개질이란 채널을 만들어서 3회 2부터 다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리고 있구요 인형 모자 너무 귀엽네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음 인형 모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기 모자도 만들고 아이 모자도 만들어서 같이 한번 쓰고 다녀 보세요 참 이뻐요 하 하여튼 어쨌든 뜨개질도 이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음 아무래도 이것저것 하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옮겨 옮긴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는데요 뜨개질은 이야기꾼의 뜨개질 그쪽 채널로 가서 앞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그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오늘 지금 막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입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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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